안녕하세요. 조용희입니다. 오늘은 땡초 크림 파스타 양파링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또 한입에 먹습니다. 땡초 크림 파스타 딱 좋고 다 먹었어요. 이렇게 깊이 멈출 수 있는 에어프라이 단맛이 더 잘 어울려요. 고춧가루 아삭하다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오징어 아삭한 맛 그런 아이스크림은 온라이십 detrimental nadie preview 그럼 아니 Roll gebe 단맛이 나지 않으면 맛도 더 잘려야죠 소시지 진심 달콤하게 씹는 소시지 달콤하고 맛이 나요 고추는 바삭한 맛 욕심 매콤한 맛 매콤한 맛 크기 매콤한 맛 계란 제거 또 매콤하고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그동안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고구마가 그냥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세요 꿀맛은 고구마가 그냥 먹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맛있을때 먹으면 더 맛있게 드셔도 돼요 고구마가 바삭하고 바삭하고 고구마가 조금 더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서 먹음ㅋㅋㅋㅋㅋ 너무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! 안녕!